어때? 어때?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마치 널 처음 본 그날 지금처럼 매매한 사이로 돌아간 다음에 널 모르게 될까봐 같이 써내려간 우리 소설을 왜 나 혼자서 웃고 있는 이 사진 보면 나 홀로 바르소 안 하시겠다 네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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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마치 널 처음 본 그날 지금처럼 애매한 사이로 돌아간 다음에 널 모르게 될까봐 같이 써내려간 우리 소설을 왜 나 혼자서 웃고 있는 이 사진 보면 나 홀로 바르소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